전남 영광군이 지역 떡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. 지난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교육은 모두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오는 10월까지 운영되고, 식품 제조 가공에 대한 이론과 마케팅 실무 역량 강화 등 떡산업과 관련된 여러 작업을 배울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. 모집기간은 오는 26일까지고, 상당한 상세 과정과 신청 방법 등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